샵 이게 째즈다 이게 째즈다 저희 스태프 중에 재즈 매뉴얼서 아 정말요? 꼭! 직접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그럼 어떤 곡 듣고 싶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치트칭 이런 뮤직비디오 하나 봤었는데 치트칭이요? 치트칭 무슨 키로 해볼까? 해븐 이렇게? 응 아 그러면 한 소절만 일단 짧게 1,2,3 1,2,3 치트칭 이 정도로 다른 곡도 조금 다른 곡 어떤 곡? Fly Me To The Moon 혹시?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우리 했었던 키 어떻게 하시는 거야? 1,2,3 Let's see what's spring is I got Jupiter and Mars Another words Please be true Another words I love you 혹시 한 곡만 더 네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에요? 한 곡만 더 한 곡만 더 그 혹시 샹촌곡 같은 것도 이제 대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이 아 라비앙 로즈 아 라비앙 로즈 영어 버전도 있고 프랑스어 버전도 원, 투, 쓰리 우! 오! 오! 웬만한 곡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재즈랑 무엇인가 아시나요? 그 스캣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하시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할 거야? 귀를? 이 정도? 오케이 이게 원래 이런 곡이었구나 이게 재즈다 그럼 저 하나만 더 제가 아는 곡 중에 DREAM OF LITTLE DREAM OF ME 어? 그거 우리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 정말요? 재즈 매니아시라고 이 곡 아는 분 많지 않으신데 너 먼저 시작해 응 원 투 셋 스타 샤니 브라이 그 시각 이 쯤 되면 뭘 모르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좀 챌린지처럼 저희가 계속 부탁해봐도 될까요? 챌린지요? 네 한번 도전해볼까요? 해볼까요? 메뉴 한 입 빨리 그러면 이번에는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아!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어 어 원 투 Grab your coat And get your hats Leave your worries On your doorstep Just direct your fate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Get your hat And give your fate Leave your worries Our heart is your step Life could be complete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정말 가사를 까먹게 했는데 그러면은 Do I love you? 어 이 곡도 아쉽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Do I love you? Do I Does it one and one Make two Do I love you? Do I Does July I need a sky Is that blue Oh 네 이 정도까지 하하하하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신가요? 가사를 다 외우고 계신가요? 하하하하 재재 듣는 거를 앨범 찾아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하하하하 엘로빈이? 엘로빈이? 엘로빈이 너무 커다라? 잠깐만 한 번 쳐봐 하하하하 그 길 엘로빈이 엘로빈이 1 2 3 엘로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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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건데 스태프는 소원 이뤄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